최고의 맛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정말 뜨거웠던 이슈 중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싸이월드 싸이월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서비스고 과거에 싸이월드 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추억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다시 시작을 하죠. 부분 재개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분 재개라고 했지만 사실 재개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냥 옛날 사진 하나 볼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자체만으로도 옛 추억을 소환한다는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싸이월드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급등한 종목 NHN 벅스입니다. NHN 벅스는 8월 달에 싸이월드 제트와 BGM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GM 배경음악, 북음이라고도 애칭으로 불리죠. 싸이월드 미니온피 배경음악 서비스입니다. 과거에 싸이월드 배경음악 BGM 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1매출이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직 BGM 배경음악으로만 하루 매출 1억 5천을 찍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싸이월드를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많았고 수천만의 TV를 가지고 있었고 BGM 음악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그것의 나의 감정이라든지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향수를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싸이월드 재시작 혹은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고 NHN 버스가 싸이월드 BGM 관련된 종목군으로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싸이월드 부분 운영 재개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단지 서비스 개시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서비스가 개시된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기사에서 통계를 보니까 4시간. 서비스 개시 4시간이면 정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서비스 개시 4시간 만에 680만 명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서울의 한 70% 정도 되는 인구가 4시간 만에 집중됐어요. 트래픽이 거의 버티지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집중되다 보니까 와 이거 싸이월드 다시 시작하면 대박이다. 이런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주착기에 굉장히 바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싸이월드를 통한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싸이월드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가상공간이 있어요. 그 가상공간 안에 가상의 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공간을 꾸미고 가상의 나도 꾸밉니다. 싸이월드는 내 사이버상의 나라는 다른 존재 그리고 집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존하는 그런 세계가 싸이월드 세계예요. 지금의 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냐.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죠. 메타버스라는 게 자체가 네이버의 제페토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버상에서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그 가상의 인물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투영하고 그 가상의 인물을 나와 동일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싸이월드가 사실상 원조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싸이월드가 서비스 재개를 시작하게 되면 이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이 입혀지면서 굉장한 성장을 거둘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도 부각되고 있죠. 일부 증권사에서는 싸이월드의 이 트래픽을 보고 싸이월드 이 트래픽의 가치는 몇 조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에 영업이익 턴으라운드가 NHM버스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올해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주가가 언제 가장 호응하냐. 실적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설 때 그때 가장 혁신적인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NHM버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이 확실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개선될 때 빠르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이 돼요. 단기급 등에 따른 갭매우기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워낙에 빠르게 올라왔었던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NHM버스를 신규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싸이월드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 종목들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움직이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